국정행 예고한 합의서 파문입니다. 어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서 하나를 공개했죠.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그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 어제 청문회에서 그런 합의서의 성향 기억이 없다. 위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 대표는 오늘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공무원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제보자 밝히지 않으며 법적 조치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 일단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하여 남북특사단에 대한 대단한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 어제 청문회는 몰라도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검토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어떻게 됐었죠? 주 대표가 박 후보자가 북과의 내통의 증거라면서 문서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공개한 문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48합의서라고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열기로 한 합의서입니다. 박지원 후보자의 서명이 있고 북쪽에서는 송호경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대표가 그 뒤에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박 후보자는 처음 본 듯 당황했고요. 거기에 제 서명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없다. 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였습니다. 나중에 당시 특사단 그리고 국정원회 확인한 뒤에 그런 합의서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조된 것이다. 강하게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냐 하니까 이게 전직 고위공문한테 받았다는 말까지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게 여야 간 정치 공방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생결단식 공방만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무엇이 진실이 알 수 없게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사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부 언론들은 벌써 이면 합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면 합의서라는 표현 자체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의 합의서가 실제한다는 전제 위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형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요? 네. 형태상으로만 보면 이미 실존하는 4.8 합의서와 한 모급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합니다. 서체, 양식 비슷해 보이고요. 박지원, 송옥영 이름과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남북이 공식, 비공식 문서를 만들 때는 항상 두 가지 버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북이 갖는 문서는 북과 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우리가 갖는 문서는 남북은 혹은 남과 북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를 잘 보면 남북 버전이 섞여 있습니다. 문서는 우리가 쓰지 않는 딸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한글로 딸라? 네. 한글로 딸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 북쪽 문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서의 시작은 또 남과 북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도된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이미 공개된 4.8 합의서와 서명한 글씨체는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건 위조다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위조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뚜렷한 근거,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대표한테 제보자를 밝혀라. 이렇게 공을 던져놨으니까 좀 기다려보겠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그런 규모의 지원에 관한 2년 합의가 있었다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처음에 초창기에 대북송금 특검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왜 안 나왔을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왜 묻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2012년 대선 치열했고 2017년 대선도 후보가 문재인 후보였잖아요. 대선에서 만약 자신들이 불리하다면 공개해서 쓰기 딱 좋은 카드였는데 이게 겨우 박지원 날리는데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카드 아니냐. 대선 앞으로 또 2년 남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조된 거라면 미래통합당한테는 역풍이 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 전직 고위공무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놀아났게 된 거라면 후폭풍, 심각할 겁니다. 어제 주호영 대표가 박지원 후보자에게 그 문서가 사실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서 이런 답을 끌어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만약 해당 문서가 위조로 판명될 경우에는 주호영 대표도 그 정도 무게감 있는 책임지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당 주장을 100% 참이라고 보면 이런 스토리가 가능합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와 박지원 후보자가 거액의 현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실제로 5억 불을 주게 된 것은 현대를 통해 주는 것은 특검을 통해서 드러났고 처벌받았죠. 그거로 인해서 박지원 후보자도 형사처벌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금은 아니었고 산업은행 돈이 이렇게 현대를 통해서 건너갔던 거였죠. 그런데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총풍 사건이라고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죠. 통합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일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1997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00년 정상회담보다도 무려 3년 전입니다.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북쪽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참사를 만나서 휴전선에서 총을 좀 쏴달라고 합니다. 대선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게 97년 12월 대선 직전일 거예요. 맞습니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 만약 성사됐다면 그거 공짜로 했겠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토록 주적이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휴전선에서 총을 좀 쏴달라고 구걸한 게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과거의 또 다른 사안이고 어쨌든 이번에 공개된 그 문서의 진위 여부는 조만간에 조속히 확정적으로 드러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사이다였어요.